삼성전자는 이달 초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S2023에서 VIP를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UWB 칩 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UWB 칩 개발은 삼성전자 LSI 사업부에서 맡았으며 내부 프로젝트 이름은 U10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WB는 무려 70년 전부터 제한되어 온 역사가 오래된 꿈의 기술입니다. 최초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제한됐지만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쉽게 현실화되지 못해왔으며 일부 군사용 레이더로만 사용되다가 수년 전부터 조금씩 상용화 시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후 2019년에 애플이 자체 개발한 유일칩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변화의 급물살을 탔으며 애플은 아이폰 11부터 스마트폰에 UWB를 탑재한 뒤 사물 위치 파악 기기인 에어 태그를 내놓는 등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샤오미와 미국 구글도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